얘들아 다 나왔어 이제 내가 오는걸 아니 니들이 야야야 똥밥는다 이놈 자식 하나 어디갔어 아 여기 있구나 어이구 개똥밥이네 아 좀만 기다려봐 엄마 똥싸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있어봐 야 개똥밥이다 야 덥다 들어가라 근데 배가 골쭉하지 않네 보라야 애기야 애기 아리타 보라 애기 어 다니 왜 똥싸 얼른 가서 야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엄마 봤다 엄마 봤다 엄마 봤다 엄마 봤다 기다려 기다려 아 야야 똥 좀 박지마 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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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똥싸고 잠깐만 기다려봐 똥싸고 기다려 화장실 안가 들어갈 거야 들어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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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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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들한테 갈 거야 애기들한테 간대 어 애기들한테 간다 잠깐만 잠깐만 이리 비켜 문 열어야 돼 비켜 비켜봐 야 비켜봐 비켜봐 보라 너 야 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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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봐 발 발 발 발 들어갔다 엄마 들어갔다 철망을 물어뜯네 물어 뜯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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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어 보라 들어와 보라 들어와 내가 똥 얼른 치워야지 어 보라 살살 살살 그렇지 그렇지 어 보라 잘 되고 노네 응 물만 안 돼 보라야 아으 보라야 보라 이름 제일 많이 불러 지금 야 진주 얼른 들어와 빨리 젖 먹어 이리와 야 이따가 또 진주야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엄마한테 가 어서 엄마한테 가 야 야 절로 가라고 절로 엄마 일로 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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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여기 어디야 거기 아니고 여기잖아 여기가 어디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그렇지 어리 왜 자 애들이 반 먹고 남긴 곳에다가 우유 타서 철분제 타서 칼슘제 타서 보라가 저기 물 것 같이 지랄스러워도 물지는 않는다 그래도 조금 조심시켜야 돼 엄마 젖 먹느라고 열 시간을 굶었니? 어우 바이라 제대로 하나 잡았다 보라 들어와봐 보라 들어와 들어와 너 왜 담비 왜 다 먹었어 더 먹어 빨리 담비 더 먹어 여기 앞에 쪽에 있잖아 그렇지 그거 먹어 여러분 젖이 많이 풀지 않은 것 같다 여기가 뒤쪽은 그런데 많이 안 빨면 자꾸 이게 줄어드는 건 맞아요 사람도 그렇듯이 그 우리 사냥 같은 경우는 하얀색 염소도 그래 한번 새끼를 나면 그 젖을 매일매일 짜면 10년 이상 계속 나와 계속 짜내면 내는 조건 하에 계속 짜내야지 이것들이 아까는 안 먹다가 우유를 섞어주니까 먹네 돼지토끼 끝까지 먹는구나 빈 젖병 다 빨아보고 있는 거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먹어야지 자 이제 먹었으니까 한번 쏴 패드에 한 마리도 안 써네 패드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이고 멀리 가서 써려고 담비 그래 그래 멀리 가서 싸 자 알바생들 들어와봐 보라 이리와 보라 들어와 보라 들어와 보라 이리와 보라 들어와봐 한번 잠깐만 보라 데리고 올게 리터 꼬리 줘봐 리터 꼬리 줘봐 깜짝 놀랬잖아 좋다라는 표현이 참 참 거칠다 그치 참 거칠다 그치 너 조심해 애들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응 똥 치워야 돼 똥 치워야 돼 머리는 개가 싫 강아지가 싫어요 에이 강아지가 너무 싫어 나는 그냥 간식에만 관심 있고 먹을 거에만 관심 있어 너희도 저리 가 서라 들어와 내가 다 치웠어 다니야 똥 먹지마 조금 조금 다니 행동이 좀 나아진 것 같죠 에 안 시달리니까 하루종일 뭐 이렇게 가끔 들어와서 하루에 세번 아침에 그 다음에 여기 오후 그 다음에 밤에 세 번만 하고 나머지는 배고픔 먹겠지 하고 사료 주는 거예요 배고픔 먹어요 안 먹는 아 그건 진리야 배고픔 무조건 먹어 안 먹다가 다른 거 줄 필요도 없이 배고픔 먹어 너 누구니 이 레오가 항상 이렇게 보면 새로운 곳을 이렇게 탐험하는 스타일이야 보면 레오가 자 다니 볼까요 나갈까 여기 여기 저 물이 왜 저기 나오냐면 에어컨 시래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냥 두면 자꾸 막혀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제가 호수를 박았어요 줄줄 세게 엄마 갔다 자 엄마 갔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놀아 좀 이따 또 보자 아이고 리타야 엉덩이 그게 뭐니 또 보라 데리고 놀래? 들어와서 다니 저기 나갔어 하 다니 철근제하고 칼슘제하고 먹었어요 자 자 그러면 이따가 얘들아 다시 한번 이따가 또 올게 바이라가 리타 뒷다리를 깨물깨물하네요 아이고 리타 엉덩이 봐라 새카맣다 에이씨 닦아줘야지 아이고 단주 아이고 돼지야 돼지야 단주 못나가 나가지마 이빨 썩어 발가락 물었다가는 어 저 쥐새끼 저거 와 쥐를 봤는데 쥐를 쥐가 구멍으로 다니는구만 저걸 막아버려야겠다 쥐구멍을 막아야되겠어 쥐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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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따라와 나 하울핀의 내 하울핀의 짱챈이야 뭐야 안 돼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이고 있어 쥐새끼 어우 단주 돼지야 보라 왜 보라 궁금해 죽겠어 보라 들어와봐 보라 왜 안 들어와 보라 들어와 보라 들어와 보라 들어와 괜찮아 허락할게 내가 내가 허락을 할게니까 들어와봐 아오 담비야 그게 뭐니 그게 아이고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저게 어떻게 한다 저 판대기를 깔아줘야되나 그게 낫겠죠 판대기를 아 판대기를 한번 찾아 봅시다 판대기를 찾아올게 저 들어가 있는 놈 누구? 니 누구니? 아 진주 니 내 누군지 하니 내 헐빗짱챈이야 아이고 아이고 야 단주 덩치가 더 크다 덩치가 큰 애들이 서열 1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일단 힘에서 밀리니까 얘네 둘이 리트하고 단주가 제일 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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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비 제가 서열 1위 같다 리트하고 지금 1,2위 앞다투겠는데 단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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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수 있어 아이고 또 뭐하러 와 가까이 딱 다리 딱 꼬고 눈빛이 눈빛이 많이 좋아졌죠 멜케 멜케 하던 것이 아 그래 요렇게 생활하자 요렇게 배고픔 다 먹어 쟤네들 사려고 몸가네 택시 롤 롤 롤 감사합니다.